안녕하세요 시원입니다 오늘 가족들이랑 부산 혼대에 더 파티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뷔페를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의 형님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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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의 형님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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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일본인 시오리라고 합니다 네 맛있나요? 시오리 네 맛있어요 오빠 추천해주세요 뭐라고 하는거야? 맛있다 맘 Bo 안녀 안녕하세요 입니다 정말 음악 des 이렇게 비워줘야 돼 어 어 어 어